이번에는 오버워드 패스 괜찮았구요, 다시 가운데 손명국, 뒤에서 받을 수 있어요. 살려냈고 고희성 백터스, 김민주 철회기. 하지만 뒤에서 받았습니다. 손명국, 안택이에요. 아 나가는 곡인데. 살려냈고 본인이 해결해내지 못했고 또다시 슈퍼리그 어렵게 넘겼습니다. 계속 깨는 랠리. 한 점이 중요한 상황. 아 이걸 포인트로 만들어내는군요. 아 왼손으로 톡 치면서 포인트. 유건식. 아 이거는 교과서에 없는 공격방식 그런 폼이거든요. 아 유건식. 집중력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. 지금 왼손으로는 분명히 못 때리거든요. 그렇죠. 고희성의 토스. 아 이렇게 해서 속았군요. 오른손으로 칠 듯 하다가 왼손으로. 한글자막 by 한효정